당신 누구야? 마을의 당신! 사연은 사연이라고까지는 없는데 제보자 분이 그냥 이 말을 했어요 총 시집을 갈 거예요 시집 그 집 가운데 하나가 죽었다가 돌아오셨대 그냥 임종까지 갔다가 살았었대 이거예요 그냥 다들 동네 주민도 돌아가신 걸로 알았대 돌아가서 삐 했대 그래가지고 장례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아나셨대 장례 준비까지 다 하고 나는 이게 진짜 가능할 수 이거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소설책에서나 보는 듯한 일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54세? 54 정도 되셨다던만 살아계시대요 물론 지금 이사 갔고 그 집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내가 갈 장소에서 이 집이구나 농쿨이 자리잡고 있는 이 집 이 집이 거기야 그분이 사셨다던데 그리고 바로 왔지 아 비씨.. 누구십니까? 누구 안에 계세요? 누구이십니까? 누구이십니까? 안에.. 안에 누구세요?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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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이건데.. 여러분들 맞지요? 여러분들 맞지..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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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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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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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! 누구세요? 뭐가 막 돌아다니는데..? 뭐가 막 돌아가.. 잠깐만요..가지 마세요 누구십니까? 당신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하지마세요 하지마 하지마시라구요 지금 누구 같이 있습니까? 지금?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집에 살고 계시던 분 아시죠? 그것만 여쭤보고 나갈게요 이 집에서 살던 분 아시죠? 아시죠? 가시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사실은 그 집에서 한가지를 못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럼.. 그럼.. 다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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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왜 이렇게 혼자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당신 누구야? 말해 당신 왜 이렇게 혼자마자 왜 이렇게 혼자마자 왜 이렇게 혼자마자 혹시,,,,,,,,,,,,,,,,,,,,,,,,,,,,,... 야기들..? 뭐야? 방금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방금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야..? 뭐야.. 뒤쳐주는데..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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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뜨거 뜨거워! 앗 뜨거 뜨거워! 앗 뜨거워! 움직이지 않을게요! 움직여요! 아..음직이지 않게... 아까 지금 안 움직였는데 정말 힘든데.. 안 움직였는데... 아 진짜 가게.. 아니요.. 나 별로 안 무섭다.. 아가야 여기 있지 말자 여기 너무 안좋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다.. 아가야 여기 있으면 안돼.. 알았지? 형 간다 증폭기 뺍니다 증폭기 뺍니다 여러분들 다시 저승사자가 있던 집으로 갈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있던 집으로 갈겁니다 저승사자가 있던 집으로 갈겁니다 저승사자가 있던 집으로 갈겁니다 저승사자가 있던 집으로 갈겁니다 자 이제 얘기해보죠 옛날... 옛날... 아까 아신분들, 이게 흔들거렸습니다 아셨습니까?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부터 시작했어요